남원 시내로 언제쯤에 이사 오셨어요 이쪽으로? 이사 오자 몇주면 되지? 몇주 년 돼? 남원에 와가지고 농사를 많이 주셨나요 아버지는요? 좋지 그리고 아버지는 손적이 좋으셔가지고 뭐 그 농사짓는 도구도 많이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직접 많이 만드셨잖아요 내 기억에 아버지 옛날에 그 사내기 지푸락 짜는 그 기계도 봤었는데 기억에 내 기억이 여기 있었는데 옛날에 그 창고 같은데다가 지푸락 짜는 기계도 본 적도 기억이 나고 가만히 짜는 거잉 좌우 아 그 이 그 이 감사합니다.